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20개를 단어 5분만에 오늘은 그 67번째 시간인데요 1241번부터 1250번 단어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 10개는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 10개를 가지고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어때요 해가 졌어요 그 다음에 어두워져서 플래시를 켰어요 플래시를 스위치 네 스위치를 켰단 말이에요 플래시의 스위치를 그랬더니 플래시 등장 밑이 어둡다 플래시 아래 발뒤꿈치가 어둡다 힐 여기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저를 가기로 했어요 휴가 레저 자 레저 지역 여가를 즐기기 위한 로케이션 로케이션으로 어떻게 했다고 무브먼트 그 지역으로 움직였다 이동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싸 가지고 온 음식은 아주 플랜티 풍부했지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모든 가족들이 인타이얼 모든 전부 그 다음에 익스텐드 연장하자 익스텐드 휴가를 연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단어 10가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leisure location movement plenty solar switch